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! 그리고 여기 쉽게 하는 방법 여기 두 개를 먼저 먹어놓으면 아! 알레그로요?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두 개만 쓰면 돼요 구름 저 제 위에 그게 오히려 거슬리더라구요 저 위에 거 거슬려요 그러니까 아까 그 피를 들어가기 전에 위에 점프를 하면 그 밑에 두 개를 먹거든요 거기가 편해져요 아! 아!